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탄압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. 이들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행정안전부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또 윤석열 정부는 정책 투표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청북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.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